말씀 앞에 서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의 언어로, 기도의 언어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의 언어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 친히 몸을 굽혀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05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오려니 신대원에 들어와서 새로운 언어들을 배우느라 많은 시간을 들였던 기억이 먼저 났습니다 첫 계절학기에 히브리어를 배우며 다들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음 학기에는 헬라어를 배웠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과목마다 쏟아지는 원서들도 사실 부족한 제 실력에는 많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건 레포트를 쓸 때 낯설기만 한 신학적 용어를 남발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럴싸하게 신학적 용어들을 나열할 자신이 없어서요 매우 정교하게 짜집기를 시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우리 학교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카피킬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대학원에 갔더니 카피율이 높으면 과제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장신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학교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른일곱이라는 늦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이라는 방대한 세계를 들여다보자니 날마다 멀미가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적게 모으더라도 제대로 된 나만의 정의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채플에 오신 한 목사님께서 주셨던 건면 덕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며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해서 여러분의 공부를 마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건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배우는 수업에서 듣는 설교에서 또 읽는 책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유목화해서 분류하고 나만의 정의를 쌓아가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신학은 낯선 세계이지만 그래도 그때 나의 언어로 배웠던 것들은 나의 신학 세계를 세워주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어가 세계를 세워가는 가장 아름다운 사례가 나오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언어로 그리스도 교회의 초석이 놓이게 된 사건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이전에 배워본 적이 없는 각 지방의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언어가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사절을 보면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모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어가 된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를 사용했지요 그런데 아람어를 사용하는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절 이하를 보면요 그 자리에는 유대를 포함하여 모두 15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제각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지방 언어의 종류가 15가지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등에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신들의 언어로, 우리 각자의 언어로 우리 지방의 언어들로 듣고 있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은 종말의 표징입니다 종말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때 종말이라는 표현은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인간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곧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왔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신비한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매우 당황했겠지요 또는 저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뒤에 이어오는 14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더불어 일어나서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구약의 한 부분을 인용하지요 여러분 어느 성경입니까? 세 분만 아시네요 네 요엘서입니다 그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여 이야기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7절은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곧 주의 날은 성서에서 마지막 날 종말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며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말들은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이 사용한 개념으로써 주님이 오셔서 곧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 종말을 가리킵니다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은 그 마지막 날, 즉 종말에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특별히 남종과 여종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그 요에서가 예고한 종말의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오시자 제자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요 이사야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열방이 주님의 집으로 모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제자들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예고처럼 오순절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말하게 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 복음을 모르던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산이요 하나님 나라 종말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 혹은 제자들의 말인 아람어 혹은 헬라어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지요 로마가 제국어를 확장하기 위해서 헬라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에까지 구석구석에까지 미쳐서 자원, 물자 그리고 사람들을 수탈해서 제국의 중심으로 지방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반면에 성령이 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현장에서는 거기 모인 자들이 제국의 언어나 제자들의 언어인 아람어를 통해서 알아듣도록 그것을 알아듣도록 그들의 귀가 열린 게 아니라 강 나라의 언어들로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의 질서를 따라 중앙으로 중심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통일시키지 않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분의 방법을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장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자리에서 묵상해 볼까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서로 다른 말들로 이야기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러워요 우리가 모르는 외국어를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마스터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 시민에 합당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켈러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 시민에 합당한 성품을 마치 제2의 모국어처럼 제2의 모국어처럼 서서히 배워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제5처럼 덧입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의 성과를 우리의 언어가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어가 우리의 세계를 나의 세계를 나의 신학 세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역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언어는 우리 안에 구축된 세계를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지 혹은 살지 않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다면 왜 그런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배워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잘 배워가야 되겠다 그 언어를 배워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드셨습니까? 이제 그럼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배우려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혹은 보고 따라가야 할 독학이라도 하려면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언어는 모방에서부터 시작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신학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의 교수님들 그리고 목사님, 선후배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따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너무 어려운 언어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어린이들이요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했거든요 어린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살펴보면 유아어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를 뭐라고 하죠? 멍멍이, 강아지 나중에 개의 여러 종류들로 분류할 수 있게 되는데 이처럼 유아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생활용어를 사용하고 성장하면 전문용어도 제법 쓰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언어 발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말을 떼기 시작한 아기가요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요 화학섬위로 구성된 그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시제품 기저귀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비용이 더 드시더라도 어머니 어려우시겠지만 유기동 면으로 커버된 제품을 사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아기의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아기의 언어가 아니지요 신학생들이나 갓 졸업하신 전도사님들의 설교가 더 어렵게 들리는 이유가 그것이 자신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운 것들이 자신의 언어가 되도록 익혀가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익히지도 못했으면서 주어들은 것을 나의 말처럼 자꾸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설교자나 그 위대한 설교문을 가져다 흉내 내어도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언어도 마찬가지이지요 자신에게 은혜가 되었던 한마디 그 한마디부터 내 말로 만들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툰 것이 당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서툴지 않습니까? 서툰 것이 부끄러워서요 자꾸 남의 언어를 가져다가 쓰게 되면 내 말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우리 함께 배워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설교의 실제 그 전에 내려오는 오늘 총장님 설교 예배학자이신데 설교의 실제 할 때 총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A뿔 받은 사람 나중에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 보면 되게 못한다고 전에 내려오는 말로 A뿔의 저주 설교의 실제 A뿔의 저주 이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을까요? 여러분 위로가 되셨나 본데 나 잘해 나 설교? 그럴 듯하게 해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따랐던 제자들도 성령이 내리신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헬라어나 아람어로 통일시키지 않으시고 각각 서로 다른 언어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다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이의 언어를 배워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다른 사람이 참 많지요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취향 나와 다른 직업 나와 다른 직분 나와 다른 삶의 배경 나와 다른 성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할 때 그 많은 다른 이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신이 쓰는 언어가 정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답으로 헤쳐모여 이런 거 안됩니다 여러분 신학생인 지금은요 정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자신이 아는 그 정답 안에 자꾸 우겨넣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통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한번 봐주실까요? 서로를 통해 풍성하신 주님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또 기숙사 생활하다 보면 학교 생활하다 보면 도대체 당초에 이해가 안 되는 말 하는 사람들 있지요? 저 때는 많았는데 없나 봅니다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들 안에 어디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그의 다름을 통하여서 내가 배워야 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가만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주님을 보여주는 다름의 언어를 배워갈 때만 우리의 주님을 나의 주님, 너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더 배워갈 수 있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다른 이의 언어를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 무슨 예배지요? 여하구의 주간 예배입니다 여하구의 주간 예배 강사로 와서 여하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의아해 하시거나 우리 회장님 초조해 하시거나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해서 잠시 하겠습니다 사회는 항상 소수들에게 너의 정체성을 밝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과 여군 하구와 장애하구 백인과 유색인종 직업군 안에서도요 교사와 여교사 여자가 훨씬 많은데도 교사와 여교사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봅니다 여교사 여군 외국인하고 장애하고 여자 목사 여하구 모두 그 앞에 달린 수식어를 떼도 성립되는 말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소수그룹들에겐 항상 조금 더 자신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뒤따릅니다 다수그룹 중심으로 형성된 언어 안에서 소수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지요 소수는 늘 다수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다수 중심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듣는 이들이 모두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해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열어 마치 제자들이 방언을 배운 것처럼 자기가 다수인 자리에서 소수의 언어를 배우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요 남아구들이 여아구들이 처한 현실의 소리를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강사로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아구의 임원들을 만났을 때 그 안에 남성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특별히 올해 신대원 입학생 중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거의 같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여아구들이 목사 안수와 사역의 자리까지 남아구들과 함께 동반자로 잘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의 현실은요 여성 사역자들을 울타리 밖에 세워두곤 합니다 여러분 울타리 밖이 좀 추워요 그래서 더욱 여기 계신 남아구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남아구 여러분 여성 사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성 사역자들이 남성 사역자들과 동등하게 교회 안에 살아남을 때 비로소 교회와 목회 현장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발 더 우리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는 약 87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 유엔 환경계획 세계환경감시센터가 보고 있습니다 870만 종이요 저는 몇 종이 되나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지구 안에 공존하고 있고 그 각각 종들의 개체수까지 헤아리면 어마어마한 수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된 세계 안에서 만나는 것들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우리가 내가 속한 그룹이 내가 지구의 중심인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 많은 종들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리듬 안에서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종들 중 하나라도 멸종되면 생태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은 모든 창조물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며 함께 성장해 가도록 부른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일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둘도 없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이제 성령께 의지하여 서로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언어를 배워갑시다 그리고 창조 세계의 다른 언어를 배워갑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할 초석을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하는 말들이 참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적 언어가 될까 참 두려웠습니다 혹은 매일 말 잘하고 사는데 무슨 언어를 더 배우라는 건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배움은 죽는 날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적 성장은 이미 멈추었고 노화로 인한 쇠퇴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뇌과학에서도요 우리의 뇌가 신경과소성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70에 되면 멈추거나 80에 되면 멈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발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언어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움은 우리의 언어를 나날이 바꿔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에 합당한 언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가며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갈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구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우리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으며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성령의 언어로부터 옴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가는 우리 학우들을 통해 여러분이 몸담은 교회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만나는 이들이 그리고 내 곁에선 다른 성을 가진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포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하고 타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국의 언어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창조세계를 자유쾌하는 사랑과 샬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잃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자라가며 주의 말씀을 우리 언어로 배워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언어에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언어를 잘 배우고 이해함으로 오늘도 우리 곁에 펼쳐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 오늘 하루만큼 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맛이 없어서 우리를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자라가게 하실 주님의 은총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